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지문박 포방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줬었던 프로그램에서 소개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될 이 포방터 시장과 관련해서 이 포방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5군영준이 하나였던 어영청이 포격훈련을 하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마동 포방터가 되겠는데요. 세검정 쪽에서 볼 때 이 홍지문 밖에 있었던 동네가 바로 이 수마동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사격장이 있어서 이를 포방터라고 이렇게 불러왔는데 포를 놓던 터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홍운동 포방터 시장 자리가 될 텐데요. 사격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땅을 고르게 닦아 놓았던 자리에 결국 장이 섰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독립신문 1899년 5월 기사를 보게 되면 포병대 참령 이만섭씨가 칭령을 봉승하여 어제 회선포 이문과 극로백 야포 이문을 가지고 창의문 밖 소마동에 나아가서 시험차로 방포하였다라고 하는 기사가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소마동이 있었던 자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 되는데요. 안쪽으로 이렇게 쭉 계곡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은 이 홍제천변의 모래사장 지역이었고요. 이곳이다 보니까 대포 사격 연습을 하기에 적당한 자리였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에 관련돼서 왕조실록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훈련도감 등에서 이 지역에서 부각산 지역에서 수마동 근처에서 두 마리의 호랑이를 잡았다고 할 정도로 이 지역 자체가 대단히 외진 지역이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런 포격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포방도 시장 일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홍제천이 이렇게 보도가 석부를 지나서 안쪽으로 이렇게 유입이 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바로 이 계곡을 따라서 이 포방터가 다리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이 포방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네요. 포방터 시장 입구에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대포를 놓던 쏘던 곳이다라고 해서 홍제천 변 시장 입구에 이런 모형을 만들어 놓고 포방터 시장임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역사로 임진왜란 이후에 도성을 지키기 위한 5군영 중 포훈련을 했던 곳이고 6.25 전쟁 당시에는 포를 설치해서 서울을 방어하는 장소였기에 포방터라고 불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지역이 포격 연습을 하던 전통이 조선시대 이래로 현대까지 쭉 유지되어 왔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에 1960년 이래로 포방터 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해서 하나의 삼각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방터 시장이라고 하는 흔적으로 이 지역 홍원동 일대에 있었던 포방터의 역사가 이렇게 꾹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이 홍원동 일대가 많은 주택들이 들어섰던 지역이고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이 지역이 넓은 터 이 계곡의 엷은 터였음을 만증해주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홍제천을 따라서 유입되고 있는 이렇게 안쪽으로 쑥 유입되어 있는 이런 계곡 자리에 자리 잡았었던 것이 결국 이 홍원동의 포방터였다면 이태원에도 포방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용산구 이태원동의 군인합바가트가 있던 마을이 되겠는데 조선 마을까지 포방터로 이용되었다라고 해서 이곳 또한 포방터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들어서기 전인 1907년에 일본이 군용지를 책정하면서 이 지역의 사격장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사격장으로 계속 사용되어 오다가 1963년대 군인아파트 촌이 착공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변해간 것이 바로 이태원 포방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목멱산 남산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태원 일대가 되는데요. 바로 이태원 일대의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는 이 신용산 지역에 사격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길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방터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격장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일본군이 이렇게 주둔하면서 둔지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오늘날의 이태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산 남쪽 자락에 오늘날의 이태원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포방터의 흔적인 사격장이 되겠고요. 현재 남산 2호 터널이 진입되는 지역에 이렇게 남산 자락의 경계를 이용해서 아파트 존이 형성되게 된 것이 일찍이 이태원 포방터의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서초구 지역에도 이 포방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마을이 있겠는데요. 인원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점검마을이라고 불려졌던 곳이라는데 현재 경문고등학교 근방에 있었던 마을인데 정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던 동네라고 해서 정감몰, 정가무, 정감, 정가오 등으로 불려졌던 곳으로 지도상에도 정감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경문고등학교 자리에 해당이 되는데 조선 후기에 이곳에 포방터에 해당되는 사격장이 있어서 여기서 훈련을 마친 뒤에 동작나루를 건너기 전에 인원과 장비를 점검했다고 해서 점검마을이라고 불렸던 것이 결국 발음이 바뀌어서 점검마을로 이렇게 변화되었던 곳이 또 예전에 포방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작나루를 건너서 호남지방, 삼남지방으로 가던 여행객들이 잠시 쉬어가던 산모퉁이 마을이라고 해서 점검마을이라고도 불려졌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점검마을이 되겠는데요. 이 마을의 경우도 바로 이 포방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이 경문고등학교 근처로서 이 뒷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서달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마을 또한 서울에 있었던 이 포방터의 한 흔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포방터의 유래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